강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매물로 구매자들을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일당 5명을 검거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적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 26명을 상대로 농기계 등 값비싼 물건을 팔겠다고 속인 뒤 안전결제를 할 것처럼 꾸며 자신들의 계좌로 4,300여만 원을 송금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일당 중 2명은 구속, 3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31명에게서 같은 방식으로 9,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